어우 발라드야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아픔 그대 곁을 지나면 노래 진짜 잘하네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린데 그대 앞에서 한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이고 저런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간 한걸음조차 잘 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짓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정정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봐 너무 좋아요 이제 파세트 소녀는 카메라를 벗고 성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번엔 바로 누구야 누구야 엄청 좋아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야 성체를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사랑스러운 걸그룹 러블리즈의 메인보컬 진씨입니다 러블리즈야 러블리즈야 야 러블리즈야 너 아이돌이야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러블리즈 노래 잘해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런 곁에 또 다가가간 한 걸음조차 제때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짓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고민하지마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봐 넌 밭에서 나 잠시라도 그댈 바라볼 수 있어도 크게 사랑해줘 혹시 이 기다림이 이 그리움이 다를 때면 틀린다면 차라리 모른척 해줘요 그대에게 갈수록 자꾸 고민하지마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네 유명 woodeng It is It is We 감사합니다.